패런 152 자 여러분 이번 이야기는요 수강신청에 대한 이야기예요 너무 오래되셨다고요 수강신청 하신지 아니에요 아니에요 지금 아직 대학교 다니는 분들도 분명히 이 영상 보실 수 있어요 그쵸? 그러면 수강신청을 끝내고 왔을 때 그 많은 돈을 내고 왔을 때 엄마가 뭐라 그래요? 야 너 수강신청 다 했어? 다 냈어? 끝났어? 라고 물어보죠 그래서 리나쌤이 준비한 패턴 Did you finish? 입니다 자 여러분 Did you finish? 는 너 그거 끝났어? 맞췄어? 라고 물어볼 때 사용하는 패턴으로 저희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많이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리나쌤이 여러분을 위해서 또 준비했죠 Did you finish? Did you finish? Did you finish? Did you finish? Did you finish?